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만 했던 병적 기록표를 이젠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적극 행정의 첫 발걸음으로 5일부터 병적 기록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적 기록표는 병역 처분, 복무 기록, 상훈 등 전 병역 사항이 기록된 자료로 지금까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병적 기록표 발급을 신청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적 기록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병적 기록표 전산화 이후에 전역한 사람만 이용 가능합니다. 즉, 2005년 11월 1일 이후에 전역한 육군 장교와 부사관, 해군과 공군 장병, 2007년 4월 1일 이후에 전역한 육군 병사가 해당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